제가 이만 들으면 수사반장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요새 수사반장은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지금부터 또 일주일간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청취자 조사기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좀 받아주셔가지고 기억에 의존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뭘 들었냐 했을 때는 YTN, YTN 기억해 주시고요. 신률 기억해 주시고 뉴스정면승부, 뉴스정면까지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승부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비슷한 이름의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YTN의 신률의 뉴스정면승부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청취율 조사기간 동안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가 있습니까요? 옹울정0945, 샵0945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정법 승부 두 분 모시고 이어질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거 보고서 참 그랬는데.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한 20대 여성. 병원에서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사망을 했네요.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이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달 4월 1일이죠. 2004년생 남성 김 씨가 동갑인 전 여자친구 19세 여성을 폭행해 가지고 이 여성이 4월 10일 날 병원에서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24년 4월 1일 날 오전에 술에 취한 김 씨가 피해 여성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자취방에 침입해 갖고 자고 있는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행 이유가 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같이 먹냐는 게 폭행 이유였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 폭행 때문에 뇌출혈 등 전치육주 진단을 받았고 또 누란에는 시뻘게 먹이 들었으며 목이 쫄린 흔적도 있었고 다리에 상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4월 10일 새벽 상태가 갑자기 악화가 돼가지고 부산하고 창원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4시간 뒤 폐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이 가해자의 구속이죠? 구속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이라기보다 긴급체포죠. 긴급체포.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긴급체포를 했었는데 이 긴급체포의 요건이 형사소송법 200조에 3에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형 또는 무기 아니면 3년 이상의 중한형을 범한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긴급체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체포를 할 때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긴급체포를 해야 되는 거는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긴급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앉아보면 도망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 남성이 긴급체포를 할 만큼의 긴급성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긴급성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해서 체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판단함에 있어서 이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1차 결과에서는 이 사망과 이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됐다? 어쨌든 사망을 인과관계를 설명할 지금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이 이 정도면 3년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린 정도의 폭행이면 심한 폭행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벌금형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이 정도 폭행이면 보통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 아니고 외상성 견막화 출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폭행 시점하고 사망 시점까지 이게 10회간의 간격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에 있어가지고 폭행하고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무한적으로 확장을 하면은 이제 뭐 때렸으니까 병원에 입원했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 법제계나 대법원 입장은 상당히 인과관계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하고 결과 사이에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폭행치사 같은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집을 들어간 부분에 관련해서는 주거침입으로 일단 죄명을 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폭행의 의사인 경우에는 폭행 관련 폭행치사라든지 폭행죄라든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상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죄로 죄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살인이라든지 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게 30년 전에 판례긴 하지만 그 판례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조금 사실관계는 많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 어떤 남성이 자상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것에 찔리는 상처를 입게 됐고 이로 인해서 심부전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심부전증이 발생을 하면 이 수분이라든지 이런 음식 같은 거를 조심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콜라랑 김밥을 먹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병을 해서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분은 살인죄, 예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살인죄까지도 인정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살인죄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판례가 30년 전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결과가 나온 거고 정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정밀 결과에서 국과수가 폭행이나 상의로 인해서 이 다발성 장기부전 관련해서 어떤 발생의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만약이라도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도 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사냐 살인이냐 이런 것들은 의도성이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 치사라는 건 의도성 여부니까 차치하고 치사라는 죄목이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일단은 살인은 고의가 문제가 되지만 치사로 넘어가면 예견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때리면서 내가 죽이려는 의도로 때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걸 예견할 수 있었냐. 그게 미필적 고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미필적 고의하고는 조금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잘 모르면서. 아니 그런데 이것도 저희 변호사들 이거 변호사 되려고 공부할 때도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은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상할 수 있었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상할 수 있었냐가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치사 여부. 그러니까 치사의 기준은 그럼 뭐예요? 이게 살인과 치사의 관계는? 그러면 살인으로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의도로 때린 거고요. 치사는 내가 죽일 의도로 때리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졌다. 생각을 가졌다. 그게 약간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예견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범위가 적다라고 한다면 치사가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 부분은 상해는 고의지만 치사 사망까지는 고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참 한 게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법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대법원이 보통 제시하는 게 폭행 부의 정도 방법 아니면 피해자가 어떤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 사인. 사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관계. 평소 관계. 이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관계요. 판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신부전증이 발생했을 때 살인죄가 인정됐던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상 그러니까 뾰족한 것으로 찔렀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치사라든지 폭행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예시로는 밀었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망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살인할 의도까지는 없고 미는 정도의 고의만 있었는데 사망까지 간 거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는 거에 대해서는 폭행이라든지 상해 고의는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망은 내가 고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폭행치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망까지 갔는데 폭행죄로만 처벌하면 그것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치사 부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법리가 달리 인정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관계. 두 사람 사이 11차례 폭행 신고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계 아니에요? 일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 인하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해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만나고 또 헤어짐이 잦았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고한 데이터 폭력 신고 접수 내용만 좀 보더라도 거의 11건에 이르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거의 모두 처벌 불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망한 피해자가. 네. 피해자가 이제 처벌 불헌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처벌 불헌 의사를 밝히더라도 조각이 안 되는 범죄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특수폭행 혐의만 이제 한 거리 남아가지고 처벌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조각이 안 된다는 건 처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범죄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폭행 같은 경우는 바리사 불벌죄인데 거의 몇 개 없습니다. 바리사 불벌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김 씨 같은 경우에 일부러 이제 피해자를 따라가지고 같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또 피해자 괴롭혀가지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죠.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치사 관련해서의 책임에 관한 다툼을 하려면 이 부분 관련해선 내가 이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이런 과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해야지 치사 부분에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법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피해자가 쌍방폭행이 될까 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피해자가 이제 쌍방폭행이 될까 봐 이제 뭐고 별도의 저항을 안 했다라는 주장을 가족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쌍방폭행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뭐죠? 정당방위도 사실 굉장히 너무 협소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자기 방어 위에서 손을 내졌거나 밀치는 경우에 그것도 쌍방폭행이다 이거죠? 네. 때에 따라서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이성관계를 이제 연인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간에 이런 폭력이 있다 보니까 뭐 유형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폭력이랑은 또 다른 것이 이 피해자의 인척사항을 이 상대방이 너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의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반이사 불벌죄 이 폭행에 있어서 반이사 불벌죄가 있기 때문에 이 연인 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용서하면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건데 이런 데이트 폭행에 대해서는 반이사 불벌죄에서 조금 빠지는 예외 사유로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개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저희가 그냥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구나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론은 굉장히 이 가해자에 대한 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진짜 인간관계가 인정되고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된다면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가해자가 진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과실 주장하면서 그게 개입을 해갖고 내가 이걸 예결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상해치사가 적용이 되면 7년 이하 징역이에요. 아무리 많이 때려도 7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용되는 제명에 따라가지고 엄벌되는 범위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옛날에 그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강간비수가 적용이 안 돼도 주거침입에 최고형을 때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몇 년 형이에요? 그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상당히 중형에 해당하는. 주거침입 사건 치고 상당히 중형에 해당하는 형을 때렸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형이 상해자의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게 참 이런 일이 좀 없는 세상에 가고 싶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두 분은 변호사시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실 텐데 앞으로도 좀 두 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